르디파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맛 좀 봐야죠 이 부캐로 우체국 배달부로 한번 해볼 건데 아시다시피 이 우체국 배달부는 무과금, 노훈지 이런 게 아니에요 힘단도만 무과금, 무자본, 노훈지라서 얘는 아니니까 얘는 이제 월드코인 팔아가지고 케이크질 해가지고 레벨 35 찍고 르디파케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과금 일단 탈출을 좀 해야겠죠 탈출하고 케이크질 할게요 일단 월드코인이 이렇게 안 팔려? 제가 계산할게요 여기 슬롯이 500원 아님? 고악 11개 1000원 아님? 그럼 얼마야? 잠깐만 2000 하고 그 다음에 500 곱하기 아하 나 왜 나도 헷갈리지? 아 왜 계산이 안 되냐? 대가리가 굳어가지고 원래도 멍청한데 900만원 같은데? 근데 아 히 grote 이거는 초치가 안 나와요 형 끗 어 맞아요 우체국 배달원이랑 개입협회랑은 둘이 세 개가 달라요 이 둘이 닿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배달부는 진짜 개 과금으로 키울꺼에요 쌉과금 200개 판다고? 올려 뒤지기 싫으면 진짜 강패네 아 잠깐만 얼마요? 대상계에 뚜드려 몇 칸이냐면 14칸 서비스 마신도 개 웃기네 10칸 고 10칸 고 진짜 개 웃겨 돈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돈이라는게 말이야 독기가 세거든 얼마야 뭐지 너래 얼마야 아 개 웃기네 진짜 어 거금니 세듀 점 aji 세 트 구 넌 개 웃기네 헤헤헤헤헤헗 하하하하 끝이야? 답자발! 왜 이렇게 내려? 오호하허허허하허허허허허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FEH 아 진짜 개옥이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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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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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제껍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제꺼입니다. 건방진 선콜은? 잠깐 선콜 아니야? 드디어 제껍니다. 제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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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웃기네 잘 계세요 일로 오세요 제껍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제?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으악 저 화장실 좀 더 올게요 으악 으흐흐흐흐흐 개욕이야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죽어 쓰레기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아 . . . . . 됨 아괴웃해네.. 진짜.. 쪼원 adel아신 아..괴롭해네 진짜.. 아 개웃기네 서부는 배려하심이 엄청 있어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거 선물 하나 했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하는 줄도 모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